네. 오늘 어제 윤미향이 오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을 선고받았는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3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만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될 때 보니까요. 이 죄목이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별아별 게 다 있어요. 별아별 게 다 있는데 1심 판사는 그중에 일부 횡령 한 1,700만 원 정도 횡령한 거. 그거로만 딱 유죄를 하나 해서 벌금 1,500을 때린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배지가 떨어지지만 다른 법률 위반일 경우에는 금고 이상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포함해서요. 이게 나와야지 배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 1,500만 원 벌금 가지고는 윤미향 배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2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2심은요. 서울고법 형사 1-3부 보니까 거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윤미향의 횡령액도 1,700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이다. 다섯 배로 늘어났습니다. 마용주 부장판사입니다. 여기가 부장판사 3명이 있는 예등재판부가 구성이 돼서요. 여기 보면 2015년에서 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또 2011년에서 2020년 보금환자금 1억 3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을 부정하게 수정한 보조금법 위반. 그다음에 중증침해를 진단받은 길어녹 할머니 심심장애를 이용해서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재단하게 기부하게 한 혐의. 이게 준사기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심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업무상 배임 혐의. 그리고 또 관할관청 신고하지 않은 채 2014년 2019년까지 안성심터를 시민단체와 지역정당 개인 등에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참 혐의도 아주 가지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가지가지. 이심재판부가 이 중에 대부분을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유니언이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받은 것에 대해서 현장 후용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유니언이 개인계좌 모금한 1억 3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유족을 위하여 장례를 지원한 부분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또 설치를 했습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강욱 같은 경우에 어연직이 떨어지긴 했지만 윤미향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사실은 21대 국회가 낳은 아주 상징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 간도 대지진 관련해서 또 조총련이 참여한 행사에 가서 또 한 번 무리를 비롯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윤미향도 제대로 왜냐하면 신고 없이 미신고 상태에서 조총련 사람들이 만날 거라고 뻔히 익히 예상되는데 미신고 상태로 가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방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 말까지니까 윤미향이 오늘 이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윤미향이 임기 끝나는 모습은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 한 달이라도요. 한 달이라도 임기 끝나기 전에 배치 떨어지는 모습을 그래도 이미 지연된 정의로서 많이 훼손됐지만 그래도 임기 다 채우고 나가는 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마 내일인가요.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임명이 되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대법원장 아시다시피 분해 표결 인준 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25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25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네. 지금 뭐 일단 뭐 어차피 부결을 지금 시키려면 저것들이 또 뭐 이것까지 또 대법원장까지 부결시키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아마 대법원장은 뭐 올라갈 것 같은데 참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의가 하나둘씩 좀 잡혀가는 게 아니냐. 최강욱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명도 이제 남은 게 김남국이잖아요. 김남국. 남국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에 하여튼 좀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남부지검의 수사가 좀 굉장히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법적인 어떤 취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게 처음으로 이게 도입이 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제안. 왜냐 주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심플한데 가상화폐는 굳이 처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볼 거냐 말 거냐. 이거부터 사실은 법리적인 쪽은 이게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아주 분노하지만 실적으로 법 위반으로 딱 어떤 처벌을 하려고 그랬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그 재판 가서 이게 뭐 별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검찰로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신중의 신중을 좀 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미향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개딸 당원킹.co.kr 거기 66명 올라가 있는 거기에 윤미향은 지금 무소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윤미향도 올라왔대요. 윤미향도. 그런데 민주당 한 지지자가 텔레그램으로 윤미향한테 이런 걸 보냈대요. 체포동의안에 부결 꼭 부탁드립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계신 분이 도저히 위험이 있진 않잖아요. 꼭 부결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텔레그램으로 윤미향한테 보냈더니 윤미향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아이고 저한테는 이런 메시지 안 보내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저야 당연히 부결이죠. 의원들께 제 의사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참 온갖 건 다 해요. 참 온갖 건 다 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요. 본인 그 저 뭡니까 간 거 일본 간 거 저거 뭐 한 사람들도 고소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정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일 하나하나 처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이게 뭐 의원직이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동안 그만 국민들을 속여왔고 허위로서 국민들을 속여왔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내일은 이제 빅데이입니다. 내일은 이제 오후 2시쯤 아마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시쯤 표결하면 대충 뭐 이게 가서 이제 무기명 비밀투표는 시간이 좀 걸리면 조금의 한 2시 반쯤 저희가 아마 방송할 때쯤 그때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또 한국수장 총리 또 체포 저 뭡니까 해인 거냐 해인 거냐 같이 이제 한다고 그러죠. 그걸 아마 먼저 하고 체포동행을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황유경님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여름정원님 고맙습니다. 수바르맘님 지호님 연종님 커피 드십시오 라고 일본에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 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사더님 정말 짜증나네요. 빨리 좀 해주세요. 저도 정말 짜증나 죽겠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부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양아치한테는 이게 참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자해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뭐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자기도 그 수준으로 똑같이 망가져야 되는데 참 이게 참 못 보던 초식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내일 저희가 오후 3시에 찬호님과 또 지호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결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